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은 브렉시트 완화 분위기 속에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총격 사건 이후에 잠시 중단이 되었던 브렉시트에 대한 선거 운동이 재개가 됐죠. 그 이후에 상황이 급반전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시장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경제 현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은 조커스 의원의 피살 사건. 그 이전에 우리가 저희가 개인적으로 90년대 중반에 연구에 있었을 때 보면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의 피카드릭 서커스. 거기에서 히피족이 나오면, 오드베트하고 히피족이 나오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전개돼서 이만큼 과열 양상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곧바로 조커스 하원의 은혜의 피사 사건, 이유고 이렇게 잔류를 주장하는 사람이 조커스고 탈퇴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격했던 사람이죠. 이런 것을 맞으면서 브렉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잔류 쪽으로 급진된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도 우리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정치 도박 사이트라든가 정치 예측 사이트에서는 잔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감정과 분위기에 많이 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탈퇴 쪽으로 많이 되는 것이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탈퇴 가능성을 많이 제기됐던 이런 여성 조사가 조커스 피계사 사건을 위해서 지금은 잔류 쪽으로 다소 우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위기장 측면에서 어떻게 잡아가느냐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연구 유예 기관들, 예를 들어서 IMF라든가 OST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벨 경제학상 이렇게 타신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EU의 다른 회원국들,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이런 데서 잔류 쪽으로 이렇게 사실 위협적인 전반적인 남력을 보임에 따라서 사실 잔류가 좀 높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이 급반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시장도 발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뚜렷한 것이 아무래도 투자자의 성향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요. 지난주까지 대부분 브렉스트 우려 때문에 사실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제 시장의 프레시 크레시 현상이 경과가 왜 나오는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브렉스트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은 깍구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는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 쪽으로 빠르게 이렇게 했는 과정이 되는데요. 왜 투자자의 성향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냐면 브렉스트 우려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보였던 상향이 굉장히 비이성적인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현상은 상황이 급변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하나 가지고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브렉스트 우려 속에 국제 시장의 프레시 크레시가 왜 나올까 하는 것을 한번 시청자분한테 미리 전해드렸던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브렉스트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서. 이 브렉스트 우려에 따라서 시장의 쏠림 현상 범위가 급속히 안정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큰 게 뭐냐. 위험 자산 회피 성향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아까 김지민 기자가 잘 정리해 주셨다는 당사국 증시에 해당되는 유럽 증시가 독일 비롯해서 대분당 평균 3% 이상 올랐죠.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이 올린 거죠, 3%는. 그리고 미국도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큰 요인이 브렉스트 우려 완화에 따라서 사실 미국을 포함한 한국도 어제 마찬가지고 전 세계 중심 평균으로 보니까 한 하루 만에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안전 자산을 선호했던 과거의 경향이 굉장히 비정상적이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그때 주가가 떨어질 때 이렇게 체리피킹했던 사람들이 사실 수익이 특히 유럽에서 특히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EU의 핵심 국가가 아무래도 이렇게 브렉스트 우려가 될 때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가의 주식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루 만에 3% 이상 이렇게 수익이 되는데요. 3%만 수익 보는 게 아니냐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투자할 때는 그렇게 명확히 될 때는 레버리 투자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3배를 건다, 10배를 건다 해서 이렇게 투자하실 때 3배 거느냐, 5배 거느냐 이러죠. 그게 레버리 투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단순히 3%만 버는 건 아니다. 그래서 체리피킹으로 대박이라는 표현이 이제 지금도 3%가 대박이냐 하는데 하루 만에 3%니까 거기에 레버리지 비율을 한 3% 때리면 한 10%라 하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대박이 발생하는 사항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조금 전에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체리피킹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용어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대체로 보면 시장 경제는 가격 변수들은 균형이 회복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통 균형적으로 회복되는 건데 물론 1980년대에 메로그로스만 이런 것처럼 퀘인티드 이코노믹 이런 쪽에서는 불완전 속의 균형이라는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2회는 다 가격적으로 회수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잘못된 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역시 모든 가격 변수는 균형으로 회복된다. 다시 말하면 균형점에서 가격이 높게 설정할 때는 오버 서프라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초과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균형점에서 가격이 낮게 설정할 때면 오버드멘드가 형성된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런 측면이죠. 이게 시장 경제 근본적인 이렇게 특성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브렉스티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는 이걸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보통 사람은 가격이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 생각하지만 브렉스티 우려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때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리가 무르익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그러면 자유권은 어떻겠습니까? 그거 따먹으면 맛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수록 체리가 무르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체리를 포토폴리오 바구니에 넣었을 때는 나중에 가격이 회복될 때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맛있게 먹는다는 것은 대박이 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게 바로 체리피킹이다. 체리를 줍는다. 어떻게? 가격이 떨어질수록.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위기는 기회다. 이게 보통 투자 관점에서는 체리피킹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 왜 체리피킹 회의가 통해서 돈을 많이 버냐 하면 이 브렉스트리오 우려가 확산됐을 때 주식이 떨어질 때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금융주류가 많이 떨어지겠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주소 담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지민 기자의 업종별로 얘기할 때 금융주가 가장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 증시가 3% 올랐지만 이렇게 금융주류 등 가는 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면 이렇게 투자자들이 대박을 발생하는 사항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전에도 체리피킹으로 돈을 많이 버신 사례들이 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사례들이 꽤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주요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금융위기에는 대부분 다 증시가 사이코러지 이펙트 심리효과랑 네트워킹 이펙트, 네트워킹 효과에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체리피킹 같은 용어, 또 나중에 설명받은 프레쉬 크래쉬 같은 이런 정반대 사항이 아주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사실 대부분 여러 가지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해 보면 금융위기 위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없다 이렇게 많이 들게 보이고 그것이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보이됐는데요. 그러나 뜯어보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사단이 많았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의 사례를 아주 굳이 걷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막을 통해서 한번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자막이 지금 안 나오는데요. 사실 리몬사 대유의 미국의 다우지수가 한 64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길게 보면 지금 한 1만 8점까지 갔었죠? 그렇죠. 몇 배입니까 벌써? 한 3배 정도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지스도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이제 890, 코스피지스가 한 890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더 떨어진다. 500까지 떨어진다 하는 그때 무슨 미네르바라든가 또 과거와 관련된 무슨 무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시청자분한테 익명을 보기 위해서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500까지 떨어진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890에 2100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돼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돈을 벌게 되는 사태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체리픽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를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대로 말씀드렸었는데요. 2014년 말서부터 2015년까지 러시아가 루브라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1달러에 81 루블까지 해서 러시아 크라이스 크라이스 1998년에 있었던 제2의 러시아 모라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요. 러브라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때 81 루블 떨어질 때 이게 본인 투자자 성향에서 보면 좀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 다시 말하면 금융설문지에서 보면 1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러브를 사시면 돈 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49 루블까지 갔죠. 그러면 한 100% 정도 수익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광통 위에 상해 종합지수도 한 2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4, 5년간 전개되다가 이것이 5,120인가요? 5,120까지 이제 66까지 폭동하는 사태가 이렇게 발생했죠. 그 이후에 프레시 크라이스 현상이 발생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의 마크리 정부가 작년 11월 이후에 이렇게 출범한 이후에 올해 들어서부터 이 아르헨티나 국채가 테크니컬 디폴트 보다일 때 갑자기 떨어질 때 디폴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채를 본인이 투기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심은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작년 11월 말에 마크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사실 친기업, 친월가, 친국제금융시장 이런 모습의 정책 기조가 확실히 이렇게 전임, 이렇게 빼론지위라는 달린 상황이 전개돼서 이 아르헨티나 국채에 투자한 사람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짝박사건이 터졌었죠. 그랬죠. 그리고 에나 투자하는 사람들도 지난 1년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 슈퍼달러 온다, 달러 자산에 투자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광고비까지 이렇게 드리는 이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사실 에나 투자, 에나 투자하면 달러 투자한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5%이네, 기간의 설정에 따라서. 그러나 엔달러 환율은 오늘도 103.9엔까지 떨어진다는 에나 투자는 25%, 아주 대박을 쳐온 사건이죠. 그런 것이 바텅 대표적으로 체리피킹 사건이다 리포트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브렉시트 우려로 큰 폭으로 떨어졌던 파운드화를 매수했던, 매입했던 투자자분들의 수익이 괜찮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 외환시장의 분위기도 좀 변화가 있겠죠.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리스크 컨설팅, 리스크 매니지먼트 컨설팅 하시는 분이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종조 사장께서 제가 지난주에 브렉시드보다 확산된 때일 때 사실 파운드 가치가 아주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1파운드에 1.41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건 기준 통화 파운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디 강의하고 오는데 전화가 와서 파운드화를 좀 사는 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상 그런 같은 관점입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샀는지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부는 모르시는군요. 그때 당시에 그런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이 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요. 이 브렉시드 우려가 좀 완화됨에 따라서 사실 파운드화가 1파운드에 1.14 이렇게 해서 1.48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은다는 1.46달러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그동안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체리피킹을 투자 겨냥한 파운드화의 투자가 굉장히 큰 슬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브렉시드 우려가 또 완화되면 사실 유로화 가치가 회복되겠죠. 그래서 유로화 가치도 이제 급반등해서 유로당, 이건 기준 통화 유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로당 1.11달러에서 1.13달러 따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통화는요. 어떤 사람은 달러, N, 달러, 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잘못된 평이다. 비중통화가 분모로 들어가야지 분자로 들어가는 게 어딨냐. 시장의 관행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경제 교과서에서는 전부 원달러, 그다음에 N달러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서에서 나오는 이렇게 보면 원달러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쓰거든요. 그런데 일부 외환에 동사하는 사람들이 달러, 원, 달러, 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준 통화 바뀔 때 어떻게 되냐. 기준 통화 바뀔 때 유로화들은 기준 통화가 유로하거든요. 파운드하거든요. 그때 혼란스럽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외환에 오랫동안 30년 정사하는 입장에서는 표기부터 좀 잘해야 된다. 같은이나 환율 같은 경우는 가치냐, 환율이냐에 따라서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헷갈린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공용방송이니까 제가 그런 측면을 한번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직업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용어 표기는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유로가치가 급반동하다 보니까 달러인덱스가 뭐냐. 달러인덱스에서는 유로화의 비중이 57%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경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로가치가 급반동하면 달러인덱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어제 우리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세계 경제에서 얘기했으면 미국 경제가 침체국면에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국제면에 토합뉴스로 나왔거든요. 그런 것이 겹쳐서 사실상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여기에 N달러 환율도 103헨트에 진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거래일, 전거래일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박 작가께서 전거래일을 펴주셨는데요. 국내 외환시장 보면 원달러 환율이 사실상 브렉스티 할 때 일부 사람들이 1250원대에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각구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60원대가 붕괴되는 어제 1159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현상이 사실상 지금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이됐습니다. 또 독일 국채를 비롯한 선진국 국채 시장은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상 브렉스티 우려가 확산되는 속에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 국채의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왜 경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투자자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많이 와닿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브렉스티 우려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자산, 안정자산 이런 쪽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경고들을 이렇게 아주 귀에 스쳐가는 듯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을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런 현상이 지금 전개되는 겁니다. 브렉스티 우려에 따라서 그러한 안정자산, 안정자산, 안정의 쏠림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 독일의 국채가 사실 마이너스 프레미엄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 독일의 국채가 마이너스 프레미엄이라는 것은 남한테 돈 꿔주는데, 남한테 돈을 꿔오는데 오히려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뭐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비정상 현상이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컵스의 피격 사건 이후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국채를 투명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국채를 투명하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국채가 사태 이전보다 175% 상승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의미 되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채 투자자들이 참패를 보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냈습니다. 또 말씀하신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뚜렷한 곳이 바로 독일과 일본 그리고 미국 쪽 선진국 국채시장인데요. 왜 한편으로는 오히려 반대쪽인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프래시 크래시 현상은 방금 제가 설명을 현상이 발생하셨지만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났냐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프래시 크래시 현상의 의미를 찾아보면 잘 알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프래시 크래시 현상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사진이 착각할 때 하는 그런 현상이 떨어지는 현상. 갑작스러운. 그렇죠. 그런 현상이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세계가 하나고 사실 오프라인 상에서는 국경이 존재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완전히 작은 믿음에 따른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비용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권께서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자기 미국에서 이렇게 온라인 상사들도 이렇게 더 싸지 않습니까? 네,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네, 트랜잭션 코스트거든요. 그렇죠. 트랜잭션 코스트가 상당히 떨어지면 수입 업체들이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권의 투자 범위는 이제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확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전 세계에 보인다.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이게 좀 괜찮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게 괜찮다 하면 모든 사람이 투자가 이거 여쭈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한 번에 쏠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 투자가 별거 없다 하면 빠져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보를 금방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순간에 이렇게 털어내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안정자산, 안정자산 이렇게 한다 해도 지금 막판까지도 안정자산 하는데 한순간에, 한순간에 사실상 어느 날 갑자기. Sunday, sometimes. 그래서 Sunday, sometimes. 어느 날 갑자기 프레시클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이다를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상은 워링 마켓, 좀 흔들리는 장사가 되지 않느냐. 이 흔들리는 장사가 될 때에 한국경제TV에서 지난주에 있잖아요. 프레시클 현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이 프레시클 현상. 프레시클 현상, 이게 나타날 때에는 항상 전조조임이 있습니다. 워블링 마켓, 흔들리는 장사. 그리고 그 위에 덤핑 현상. 이번에 덤핑 현상. 그리고 프레시클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실상 한국경제TV를 아침 일찍, 저희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움직임이 워낙 급박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1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시네요. 이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한 30분 정도 표현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광고 시간이 있다고 해서 좀 짧게 끊어놔라 하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많은데요. 좀 용어들이 또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아마 이런 용어들을 좀 이렇게 해서 많은 투자자들한테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기 때문에 오늘 좀 갑자기 끊다 보니까 지금 말이 좀 접지리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23일 브레시드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변수가 계속해서 있겠습니다마는 이달 들어서 집중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던 메머드급 이벤트들도 하나하나 정리가 좀 되어가고 있죠.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메머드급 이렇게 일정 가지고 이번 달에 이렇게 했는데요. 오히려 해설하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메머드급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실제 뭐냐, 결과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든지 모든 현상이 아주 중요한 현상에 있을 때는 시장은 사실상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정책당국도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뭐냐.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기습적으로 금리이나 왜 기습이라고 하느냐 하면 다른 데 보면 전부 이렇게 메머드급 행사일 때는 일단 지켜보고 가는 게 좋을 거거든요. 그랬던 측면에서 다 지켜봤죠. 결과적으로 보면 오페크 청년에서 다른 특성도 있습니다. 동산 감사라는 데 이렇게 했던, 그 위에서 크게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일, 15일 미국의 금리 인상분도 사실상 동결해서 갔죠. 그다음에 15일 중국의 MSCI 신흥국 집에서 많은 편이 됐지만 그것도 그냥 갔죠. 됐죠. 그다음에 15일서부터 16일 일본 중앙은행 회의도 그대로 갔죠. 그리고 이번 달 하반기에서 각국 중앙은행 일정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대부분 동결했죠. 한국만 금리를 내린 것, 이유는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23일 날 마지막 남은 브렉시트인데요. 탈퇴에서 잔류를 선회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고 또 이러한 상황이 급변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사실상 지금 잔류를 선회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 강의 중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들이 너무 증폭시키지 않느냐. 증폭시키지 않느냐. 그건 쓸데없는 정보에서 시장을 리스크를 더 증폭시키는 것을 보통 인포메이션의 에피데믹 해서 인포데믹 현상이라고 하고 리스크에 너무 가행적으로 해석하는 생각을 리스크데믹 현상이다 해서 오히려 해설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시장을 안정시키고 그런 것이 방송의 목적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더 증폭시킨다는 게 증폭시킨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그런 측면에서 저도 포함해서 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 정확한 정보 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런 쪽 분야에 오래된 경륜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층에게 분석해 주는 이런 것이 지금 미국의 CPTV라든가 이런 미국의 방송들의 어떤 특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저도 포함해서 너무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해설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증폭시킨 것이 오히려 시청자분과 투자자들을 더 불안하게 짜증나게 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또 냉철한 판단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